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 얘기를 우리 안자는 그의 생각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구율이 여기시리라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그를 부르라 그리하면 그가 구율이 여기시리라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그를 부르라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그를 부르라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그를 부르라 너희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그를 부르라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그를 부르라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